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게 바닥바닥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스트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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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예를 들어 너가 이제 이거 들어 뭐라고 할까 그런 비밀 봉지는 어디에 포획이 됐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스트롱 스트롱 그렇지 아까 이거랑은 틀리잖아 그렇지 뭔지 알겠어? 내가 몇 벌 다 이런 느낌을 탔을 때 약간 힘들게 이게 빠져나오면 힘들게 그거를 빼는 게 없는데 그냥 그냥 진흙에서 움직일 때 같다고 했어 진흙에서 움직일 때 같다고 했어 그렇게 쉽게 쉽게 안 될까 스트롱 인데요 넌 뭐하는 거야 스트롱 인다 근데 발을 뺀다도 약간 다이어트가 있긴 한데 근데 나는 그게 생각나서 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그물 속에 사람이 걸어가면 갑자기 아 뭐하는지 그물 커다란 비닐봉지에 내가 갇혔어 갇혔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 아 어 가래로 나 나로는 흠 모르겠네 내가 어디서 너 흠 그렇게 오케이 시골 아주 좋아 스트롱 인다 아주 좋아 실제 선망을 생각해 실제 선망을 생각해 움직여보라고 스트롱 오케이 너 너 너 커다란 동두 같은 게 쌓여있어 거기서 너가 비쳐 올라오려고 어떻게 해 스트롱 인다 오케이 오케이 해봐 해봐 스트롱 인다 같이 해봐 너가 저기 그물에 빠졌어 거기서 너가 빠져나와 어떻게 해 우와 짜짜짜짜짜 오 잘하네 잘하면서 이렇게 안 해갖고 사랑을 시켜 You're very good 응? 아 이제 둘이 실력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스트롱 인다 다이어트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지개를 펼 때는 다이어트는 아니 나는 여기로 가야지 하고 기지개를 펴니 어디 갈지 먹자 기지개를 펼 때는 원래 인다 주축으로 가야 돼 또 원반을 얹어 어떻게 움직이지 너는 프레이가 너무 많아 스트롱 다이어트 그렇지 표현 어떻게 눌러 또 바로 또 또 말고 또 아쿠 아니 아니 어떻게 눌러 우여 별빨 나 이거 그거를 어떻게 또 표현해 있어 있어 다 넣어 다 넣은 거 같아 어떻게 눌러 어떻게 눌러 어떻게 눌러 다이어트 당연하지 어떻게 눌러 어떻게 눌러 아 아, 저거, 저거 혜선, 밀어서 어떻게 눌러? 밀어서 어떻게 눌러? 당연히 힘줘서 어떻게 눌러? 어떻게 눌러? 누구를 어떻게 눌러야지, 네네들이? 어떻게 눌러? 짓? 짓누르다, 짓 그걸로는 왜 안나와 그렇구나. 너무 당한 것 같아. 네네들이 단어 사용을 빨빨리 안내. 너무 너무. 단어도 얼마나 나올수록 줄임말쓰고예요. 어떻게 눌러? aki 눌러봐. 지 libro Xiaomi 스트러움하고, 스트롱하고 다이렉트 무거운 걸 누를 때 얘가 무거워 얘를 이끌때 한쪽 방향으로 내가 굉장히 힘을 줘서 하지 않았어?